저는 빅뱅의 승리입니다. 하이팝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 전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번 전시는 1960년대 미술의 예술 세계를 휩쓴 팝아트 운동의 대표 아티스트. 또 미술이라고 하셨어요. 또 미술이라고 그랬나요? 미술. 이번 전시는 1960년대. 이거 못하죠? 1960년대죠? 네 맞습니다. 누르시고요 말씀해주세요. 네. 맞죠? 저는 빅뱅의 승리입니다. 하이팝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 전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번 전시는 1960년대 미술의 예술 세계를 휩쓴 팝아트 운동의 대표 아티스트. 또 미술이라고 하셨어요. 또 미술이라고 그랬나요? 네. 미술 좀 supplying. 저희는 어제ًní 등을 움직여야 하셨습니다. 네.